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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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콘텐츠 뭔지 아십니까? 네! 이른도 있는데 몰라요 죄송해요 바로 놀라운 트레저입니다 놀라운 트레저입니다 재밌는 음악게임들을 준비했는데요 뭐로 좀 풀어야 되잖아요 네! 가사맞추기 게임을 할 거예요 다 한 번씩 보셨죠? 어? 아 그거! 이걸 여기서 한다고? 죽지 않을까? 확실히 나는 한 상위권? 해볼까요? 예! 아 조용히 해! 아 조용히 해! 잠시만! 뭐야 몸부림이야! 나 점 세 개밖에 못 들었는데 나도 잘 안 잡았다 찾기 힘들어진 죄송합니다 찾기 힘들어진 전화만을 갑자기 찾기 힘들어진 전화만을 마술가 지금 가장 많이 오!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발 이게 뭔 픽이라는 게 말이 안 돼 어떡하지? 몸풀기가 아니라 지금 뇌가 털리고 있어 약간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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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박정우 정우가 정우가 정답 맞췄어요 라임도 해야 돼? 랩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찾기 힘들어진 정한 파트너 눈앞에 아른거린 점, 눈앞이 점이야 너가 짱이야 너가 짱이야 너가 짱이야 너가 짱이야 자 그럼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나 지금 좋았어 따 뭔데? 뭔데? 한 발 더 내딛어봐 와 아 형 정답 박정우 정답 박정우 아 내딛어봐 들은 사람 나 진짜 억울해서 그래 내 말 좀 들어줘 뭔데요? 한 발 더 내딛어봐가 있다니까 한 팔도? 한 발 더 내딛어봐 객이 힘들어진 정 한 발 널 내딛어봐진 한 발 널 내딛어봐진 빈점인지 빈점인지 이상한 빈점 이상한 빈점? 이상한 빈점 이상한 빈점 이상한 빈점 내 빈점 빈점 상했나? 빈점이 있네 한번 favourite 한 바이 더 내딛어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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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바이 더 내딛어봐 그니까 그니까 두 줄 두 줄 가자 스머프 헛 헛 찾기 힘들어 진정한 파트너에게 빠진 정이야 내게 희생한 빈점 어? 아 어? 난 저 땡 소리가 너무 포로해 힌트 뽑겠습니다 나오세요 그거 다 됐다 전체 띄어쓰기 공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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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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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더 혼란이 왔는데? 아 형 찾기 힘들어 진정한 파트너 어 우와 우와 너 뭐야 진정한 파트너 너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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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 저 이상한 빈점 이랬잖아요 근데 저 두 글자 두 글자 한 번은 빈점 상했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상한 빈점 이렇게 된 거 같아요 내 이 아 내 이 상한 빈점 이제 장난 안 칠게요 야 지금 귀가 24개인데 자 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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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히 힘들어진 정한 파트너를 넓어봐진 정의 양은 이상한 빈점 빈점 내딛어봐 뭐 내리려 그렇죠 한 번도 내딛어봐 한 번도 내딛어봐 이게 있다니깐요 정우야 한 번 가자 제가 할게요 자 그래 다 적었다 다 적었다 됐다 이게 뭔가 성공했다 잘 보겠습니다 찾기 힘들어진 정한 파트너 한 발도 점이야 왠의 비위상한 빈점 정의 양은 이상한 빈점 궁금하다 말이 안 돼 도대체 최혜경 어떻게 뱉냐 진짜 몸이 너무 풀렸어 이번 게임을 통해서 이긴 팀이 이 룰렛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뭐가 있어 지금 노트북아 야 우리 대학생 두 명 있어 나 쌀 가져 돌려서 노트북이 나온다? 그럼 노트북 가져가면 돼 오 근데 형 어떻게 했어 노트북을? 오 오 운 다 썼다 저희 정했어요 네 저희 팀 명 YG 하나 둘 셋 YG는 우리 끌어 저희의 팀 명은 랩탑이고요 구호는 노트 노트북은 우리 거 하자 하자 파이팅 엄마라 TV 나왔어 우리 팀 명이 그거야 우리 팀 명이 그거야 노트북아 YG 할 수 있을까 정환이 와 재밌다 이거 정환이는 섞인 노래 두 곡을 듣고 가수와 노래 제목을 맞힐 수 있다? 없다? 두둥 탁 여기 이제 봐 날 믿어주세요 형들 나 믿어줘요 하나 둘 셋 나 노래 믿고 했다 이제 게임이니까 완벽할 수 없잖아요 완벽할 수 없잖아요 완벽할 수 없잖아요 야 야 야 야 야 너무 쉬운데 아 정답은 바비 선배님의 꽐라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있어요? 같이 틀어줬어 두 노래가 섞였어 그 두 노래에 맞춰 바비 선배님의 꽐라랑 어? 꽐라야 그래 내가 길다 그래 내가 길다 근데 이 정도면 재밌지 루토는 노래 전주 1초만 듣고 가수와 노래 제목을 맞힐 수 있을까 없을까? 잘 맞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미쳐 미쳐 둘 셋 루토야 사랑해 아니 여기는 왜 반대야? 진짜 제발 진짜 제발 멜로디 나는데 제목은 몰라요 멜로디 나는데 제목은 몰라요 아니야 너 알아 내가 어제 말해줬어 너눈 너눈 마지막 인사 청심 아사이 형은 니처가 내릴 두 배속으로 춤을 출 수 있다? 없다? ah I know 옷 들어 오늘도 난 너를 바라보고 있어 늘 대답하고 싶어 일단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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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규 형은 이 뱅에 뱀뱀뱅을 두 배속으로 춤을 줄 수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다 X인가 보네 후회할 줄 알아 다들 전혀 안 돼 빼박켄트 죽여 오케이 헐! 고장났다 고장났어 고장났어 아 이거 댄스인가 이거 최대한 진짜 빠르다 정우는 사진 두 장을 보고 그 가수의 활동곡을 마칠 수 있다? 없다 블랙핑크 선배님 뚜두뚜둔인데 이거 하고 있어 그럼 바로 맞추지 그거 표지 이거야 화이팅 아니 근데 무대 사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아 그래? 하나 둘 셋 네 집중 정우야 저는 울 것 같아 우리 엄마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태현 선배님 편이에요 어 죄송하고 진짜 죄송합니다 아악 속상해 아니 나 맞춰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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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는 뱅뱅뱅이고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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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이워라 뭐야 뭐야 왼쪽은 타이틀곡이 달링이고 달링 맥 미 업 그 다음에 오른쪽은 눈, 코, 입 눈, 코, 입 정우야 이제 듣자 오! 아! 바로 들려라! 왠지 나올 것 같아 원래 이럴 때 나와 됐다 간다 하나, 둘, 셋 아이고 더? 아니 1등 상품이 없어졌어 이미 잘 먹겠습니다 뒤에는 짭짤하고 앞에는 달아서 단짠 노래 틀어주세요! 렛츠고! 뿅뿅 일단 주도권은 무조건 잡자 주도권 잡아요 quindi 화이팅 둘 ии 나 어떡해 나 어떻게?! 우리 어떻게?! 누가 유아 나 어떡해 나약한 날 견딜 수 없어 애써도 눈을 가린 채 누가 you are 나 어떡해 진짜 어떡해 invertium 나 어떡해 나약한 날 견딜 수 없어 애써는 눈을 가린 채 사랑의 숨통을 끊어야겠어 Let's do this love 반죽을 주고 있네 화이팅! 아니고요 해봐 헤어짐에 그 누구를 이기적인 거야 외면했어 네 눈물을 죽겠다 죽겠다 이건 안돼 죽겠다 어김없이 죽겠다 남 대하듯이 와 내가 죽을래 죽겠다 또 어김없이 너의 흔적이 나만 안 괴롭힌다 죽겠다 남 대하듯이 돌아섰는데 나만 안 괴롭힌다 죽겠다 또 어김없이 돌아 넘긴 거잖아요 넘긴 거잖아요 넘긴 거잖아요 더 어김없이 네 눈물을 죽겠다 또 어김없이 너의 흔적이 나만을 괴롭힌다 죽겠다 남 대하듯이 돌아섰는데 왜 나는 외로울까 죽겠다 나의 흔적이 나만 나의 흔적이 나만 야 다음 거 YG 먼저 주워 YG 진짜 몰라? 설마 어디 나오려나 어디 나오려나 너는 씩씩하게 말을 걸어 너는 씩씩하는 영원단에 띡틱 너는 씩씩 감당 중에게 안 주게 돼 썼낸 정도가 지나쳐 봤지 사춘기 YG YG 훔치는 너의 입술에 눈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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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는 너의 눈빛이 오 땡 눈빛이 훔치는 너의 눈빛이 입술은 반짝 마르지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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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은 반짝 멘트! 훔치는 너의 눈빛이 눈빛이 입술은 반짝 마르지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런 떨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나 아 정우야 예! 엄마 이거 될 거 같아 뭔가 배 아파 어? 잘 모르겠어 야! 루시아 이거 안 나와 감사합니다 루시아 리뷰 리뷰 이 게 뭐야 이거 알까? 그거야. 너가 생각하는 그거야. 다시 보고 와. 다시 보고 와. 저거요. 나왔다. 수초 지나갔어. 플래핑 선배님의 화이어. 화이어는 이거지? 뿜뿜뿜. 풀산난. 와, 맞아요. 여기서 변형되는 레전드. 시작! 워프하고 시이이이이이... 어?어?어?어? 에이이이이이이.. 나는 설gone 증외 레전드. 첫 판부터 레전드 마스크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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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야지 아니 굿 보인대 이건 이거예요 바로는 알아야 돼 아 대놈 선배님의 알바 기술 네 왔다 다시 다시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너 이거 하지마 그냥 드라마 줄게 어 드라마 줄게 어려워요? 형만 따라해 루트 봐라 그냥 따라해 오케이 오케이 그것만 해 형 이거는 블랙핑 선배님의 마지막 팀 아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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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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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요시가 알아 근데 아 아 아 아 헬로 에이 아 몰랐어? 원어버크 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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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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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일 것 같아 아 눈빛으로 이거 입 안 움직여 거세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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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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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중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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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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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어 근데 요시가 제목을 몰라 그 말로 이 느낌이 아닌데 봐봐 느낌이 봐봐 난 나쁜 기준이 난 나쁜 기준이 난 나쁜 기준이 누구 선배님? 시엘 선배님 시엘 선배님의 나쁜 기준이 어떻게 알아 이거 대박 자 드리겠습니다 세봐 세봐 이거 쌀과자야? 아니 쌀과자가 어떻게 두 번이야 저희가 놀라운 트레저를 한번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저희가 이를 이룰 줄은 몰랐어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고 모든 걸 더 잘하는 트레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봐 성공해요